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뮤직 가족 여러분 저희 세븐틴이 두번째 뮤직비디오 보이스비러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곳은 세븐틴 두번째 타이틀곡 만세의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와우! 만세의 뮤직비디오 듣기만 해도 몸이 들썩이는 곡이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또한 저희가 정말 재밌게 찍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낌다 이어서 이번 앨범까지 직접 작업을 해준 우지형이 타이틀곡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세븐틴의 이번 타이틀곡 만세라는 곡은요 좋아하는 여성이 나를 바라볼 때 만세라고 외치는 소년의 모습을 세븐틴의 모습으로 빗대어서 표현한 곡인데요 이제 저희 세븐틴이 아낌다 때 보여드렸던 모습과 좀 더 남성적으로 변한 모습을 함께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을 우지가 만들었다면 저희 안무는 아낌다를 이어서 저희 호시가 호시! 호시! 안무를 짰습니다 포인트 안무 한번 가르쳐 주시죠 네 이번에는 굉장히 포인트 안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허나! 우리는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무를 한번 선보이도록 하죠 아 그 안무요? 통했어요? 네 느낌 왔어요? 5,6,7,8 만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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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만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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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정말 쉽고 간단하죠? 네 이 밖에도 힙합팀의 표정관리 그리고 퍼포먼스 팀의 OMG 그리고 보컬팀의 어른이 되면 또 하나의 단체곡 라까지 정말 많은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세븐틴의 두 번째 미니예번 보이스빛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스테이더네 세븐틴 감사합니다 앨범 뮤직 만세 세븐틴 만세 후회해요